이천 이십삼 년 십 이월 이십 일 회원이 쓰는 치유 사례 전 엑스 엑스 오십 이 세 몸부종 다리 통증 만성 염증 갱년기 증상 맨발 걷기 이후 오십을 넘겨도 매월 규칙적인 생리 막힌 곳마다 뻥뻥 뚫리니 접지 지압은 무조건 기적 창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원주 지혜 맨발 치유 이야기 전 엑스 엑스 오십 이 세 여 증상 부종 만성 염증 갱년기 증상 맨발 걷기 경력 16개월 2023년 5월 원주시 행구동에서 장형욱 강사님에게 3개월간 바르게 걷기 교육과 맨발 걷기 교육을 받은 이후 8월 달부터 꾸준히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개선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림프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몸에 부종이 생겨서 서 있을 때마다 다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라서 무척이나 고생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49세 때부터는 갱년기 증상으로 생리 불순과 그 외 여성으로서 생리적 문제가 있어서 생활이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 8월 달부터 시작한 맨발 걷기는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몸의 부종이 빠지더니 맨발 걷기 시작한 지 3개월부터는 몸이 너무나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 있을 때도 다리에 통증이 사라졌고 몸의 만성 염증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맨발 걷기 이후로부터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도 매월 규칙적인 생리를 하며 여성이 겪는 여러 증세들이 나날이 좋아져 매우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에서는 염증이 간혹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였으나 그런 증상도 전혀 없어졌으며 몸의 부종이 빠지면서 동시에 체위지방도 살도 빠지니 주위 사람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하였기에 그렇게 날씬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받고 있던 림프 마사지도 받지 않으며 마사지해 주시는 실장님은 모든 림프가 다 뚫렸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정도입니다. 몸의 부종과 만성 염증, 갱년기 증상 개선에는 맨발 걷기가 최고인 듯하여 지금은 내 주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맨발 걷기를 삶 속의 필수 일가로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